추운 가을 날씨에 돌아가지 못한 말벌이 뽕잎에 앉아가지고 힘없이 홀로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벌은 꿀 캐고 갔는데 다 갔어 근데 얘는 못가고 나고자가 돼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올 겨울로 마감으로 인생을 끝을 낼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벌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래도 태양빛 되면 그래도 낮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벌집으로? 네 벌집으로 왕벌 왕벌 제일 커요 근데 힘이 없어요 추워서 말벌의 운명 해가지고 올려야겠다 이게 떨어졌어 떨어졌어 말벌 떨어졌어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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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닭 키우는터리처럼 말해 볼까 이럴 때 옛날에 시골에서는 닭을 키우잖아 이게 닭 먹이가 되는거지 그래서 시골에서 토종닭 방류해서 키우는 닭들이 다 좋은거 먹고 살았어 그래서 몸보신이 되는거였지 좋은거 먹고 살았어 숨었어 숨었어 그래도 피싱